경기도는 고용 상승률이 높고 성장 가능성과 근무 환경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. 인증기업에는 29가지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. 고용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최대 4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되며 중소기업 육성사금 등 다양한 사업신청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.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면서 구직사에게는 좋은 일자일 소개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올해는 도내 중소기업 180여 개사가 신청한 결과 60개사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.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. GTV 뉴스 최창훈입니다.